지금부터 새우젓국으로 국을 끓여 볼게요 새우젓국 제일 쉬워요 이제 쪽파 두부를 반만 두부를 이렇게 썰으면 맛있겠답니다 두부가 깍둑썰기가 됐죠 새우젓을 한 숟갈 푹 파 쪽파 김장철에 쪽파가 많으니까요 쪽파를 넣고 그 다음에 마늘 마늘 한 숟갈 이러면 이게 다 된거에요 새우젓국이 간을 봐서 싱거우면 좀 더 넣어야겠네 싱거워서 새우젓을 좀 더 넣어요 세상 간단하게 물 넣고 두부 넣고 새우젓 넣고 파 넣고 마늘 넣고 간 맞춤은 새우젓국이에요 바글바글 바글바글 뿌리면 약간 고품 살짝 걷어내면 먹으면 돼요 새우젓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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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은근 많이 들어간답니다 이렇게 해서 고춧가루 고춧가루를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타서 먹는거에요 새우젓국 새우젓국 고춧가루 새우젓국 새우젓국